아... ㅋㅋ ㅋㅋㅋㅋㅋㅋ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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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빨리 들어와 백 두 선 종 성 뭐야? 아니 그래서 뭐 하는 거야?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겁게 준비했어 나도 즐거워져? 오늘 좀 기대하고 왔어요? 기대보다는 좀.. 여자친구 사귈 수 있냐던데? 존나 설레했어 어쩐지 오늘 차를 입고 왔더라 아니 아니다 아니 그것도 핏살기도 갖고 왔는데 누구집에서 제일 비싼 거? 징구스 피겨야? 아 아니 근데 일단은 원호야 응? 너가 먼저 들어가야겠다 일로와 봐 말해 말해야지 약간 그.. 이런 말 해도 되나? 나쁜 곳에 전화해서 뭔가 여성분 기다리고 있는 좀 잘못된.. 왠잉잉잉 어 아 아 근데 나 어르신이 형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아 아 예 슬슬 시작할 건데 오늘 선택과 집중 자 이제 질문지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의 선택과 집중! 우아아아 첫 번째 질문지 나가겠습니다 뚝뚝뚝뚝뚝뚝뚝 아아아아아아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시겠습니까? 스킨쉽 부분입니다 으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예 그러면 첫 번째 게스트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래요? 그러면은 연습상이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자 아 좋습니다 그.. 원호씨 침대에 엎드려주세요 엎드리라고요? 뭔데요? 왜 저렇게 엎드려? 진짜 빨개졌는데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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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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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엉덩이 만질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 으하핳 아 원호씨 첫 번째 선택지 엉덩이 맞겠습니까?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게스트는 와나나님이셨습니다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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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14개 선택지 남았고요 이제 최대 9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흐흑 흐흐흐 흐흑 으흐흑 이거 내가 가야됐든가?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원호님 하시겠습니까? 진한 스킨십 흐흑 으흐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누워주실 수 있나요? 아니 걸레를 틀고 하고 어떡해! 누구야? 아니 걸레 틀고.. 우리 쓰는 걸레져! 시작할게요. 네. 아.. 오.. 아아.. 어.. 아.. 아.. 그니까.. 어어어.. 뭐하들.. 아아아아아아악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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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안해주셔도 돼요. 아악.. 아니 여기까지 더러워요! 아직 안해주셔도 돼요! 아싸! 아악!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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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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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온다! 안대를 벗고 게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! 이제 게스트분 들어오시고 워너님 다시 안대 껴주세요 재재한동으로 발앉싩는다 자 세번째! 갔다오신분이 한번 아 제가요? 아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? 없나요? 그냥인가요? 네 하시겠습니까? 아니요 어어 원원님은 여캔과의 5분 대화를 안하게 되셨습니다 스킨실만 골라먹고 있네 그니까, 잘 온다 자 네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? 네 네 번째 질문지 본인 엉덩이로 이름쓰기입니다 제명 받으러 가자 그냥 아 보고 있는 게 좋을 듯? 이름 하나 쓸 때마다 막 쳐달라고 했어요. 워너 진짜 좋아 죽겠다 진짜로. 자 워너씨 눈 가린 상태에서 엉덩이로 이름 써주세요. 이름 어서요? 앉아서 하셔도 돼요. 편한 대로 하세요. 여캔분들 부럽다. 마지막 코어 쓰겠습니다. 내가 박사이드로 좋았잖아. 저한테 베껴야 돼 저거. 군가 하나 부르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. 높은 산 깊은 골. 적막한. 안대 벗어주세요. 자 드린 전. 어 뭐야? 어? 아 하지. 생각지나 못한 사람. 인장이 없으니까. 얼마나 인장이 없어? 다음 질문입니다. 하시겠습니까? 스킨십입니다. 뭐라고요? 네. 볼 푸브입니다. 아리. 도대체. 오오. 다시. 오오오. 아. 아리아. 으음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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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원원님은 안대를 벗어주세요. 맞hta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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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 180. 아. 네네네 자 다음 꺼 뽑도러 와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? 네 오늘 호강하네 아 근데 라인업이 빡세긴 하다 오늘 자 원호님 안대 벗어주세요 요 남연 보노님 안대를 껴주세요 왜 가리지? 지금 살짝 배고프시죠? 네네 먹겠습니까? 아니요 오오!!!! 방금은 두리안 젤리였습니다 도넛님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보겠습니까? 아니요 spel핀 거는 읽어 리액션이었어 어 근데 좀 아쉬운데 원원님 아쉬운데 이거 보시면 안 돼요? 보겠습니다 가자 존솝 믿는다 아! 지금 사탕인데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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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저희가 내뿜은 연기는 건강에 해롭지 않은 비타민 연기입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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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